아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1회 때도 얼미남 때도 빅프렌드로 활동을 해주셨나요? 네 그때 채팅 참여했었어요 아 그때 아이디가 흑세홍아웃이라고 어? 어? 우리랑 대화도 나누셨죠? 대화도 나누고 저희가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셨구나 흑세홍아웃님 이분도 눈에 띄어요 1초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표정이 열심히 일하실 표정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옆에 왜 낯익은 얼굴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흑세홍! 양파 posts 흑세홍 지지 우정간 나의 곁으로 다시 다시 이놈아저씨 몇 살이신데요? 지금 22살입니다. 아 저보다 동생이네요? 야메테! 안녕하세요. 아니 여기 어쩐 일 오셨어요? 뜻깊은 자리에 제 재능을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. 재능? 노래? 네.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. 저도 1회 때 나와가지고 자신간도 찾고 받은 만큼 돌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한걸음을 달려왔습니다. 우리 빅프렌드의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. 오늘 어떤 활약을 하실지 제가 기대할게요.